바이바이! 조심히 다녀올게요! 짜잔! 예쁘죠? 너무 예쁜! 감사합니다. 안녕! 나 쇼에서 봐요! 이쪽이 하찮습니다. 이쪽이 내려요. 아! 떨려! 저는 지금 바이바이! 지금 루브르 박물관 왔어요! 많이 자른 내 앞머리. 사진 많이 찍을게요. 이렇게 바이바이의 파티 아름다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라이바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바이바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셋! 둘, 셋! 하나, 셋! 하나, 둘, 셋! 하나, 셋! 하나, 셋! 여러분, 저 지금 뭐하세요? 세정복 같아요! 무서워! 으아악! 아 어떡해! 저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 진짜! 어서 어디 가야 되세요? 여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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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바이! 잘 찍었는데 제 링크를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핑크색 셔츠에 예쁜 치마예요 몽치마 엄마 지금 확대해서 이상하게 찍고 있지? 왜 웃어? 왜 웃어? 귀여워 일단 확인할 거예요 우리 보트 타러 가자 보트가 없어 근데 우리 바다 쪽으로 가자 할머니들 사진 찍으신다 우리 바다 쪽으로 가자 할머니 일로 와요 이 쪽으로 갈까? 어디 가야 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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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만하세요 엄 vol 엄마가 찍어주니까 너무 웃겨 허 wal 으ые 죄송했어요 너 어떻게 나와? 거짓말 거짓말이지 2 으음 엄마가 찍어주니까 다 웃음 안나와 너 발 담그는 거 찍어주시네요 여기가 옆에서 찍고 있는 거죠? 근데 어 다행이다 찍고 있어? 나 엉덩이 막 빡졌어 나 엉덩이 막 빡졌어 안 가면 안 돼 어 좋습니다 나 엉덩이 막 빡진다 이거 광을 찍는데도 들어왔다 그런 일이오어 내게 신나나 이리 봐라 이거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여워 되게 싱싱할 거 같아 응 애니 해가지고 싱싱 싱싱 간식을 한잔 상추 재배 완료? 지금 여기 여기로 앉아있어 응 하니언니 왜 이렇게 신났어 귀여워요 언니들 어떡해 하니언니 귀여워 좋았을 거 같아요 저 왜 저게 현실적인 얘기하는데 왜? 아, 너무 웃겨.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서로 눈치 보지 않고 아주 잘했어. 우리, 우리 애인은 아주 뭐든지 잘했네. 감사합니다. 욕실이야. 하니까 계속 준 할머니. 김장 브이로그가 됐는데, 갑자기? 휴가 브이로그에서 김장 브이로그가 됐어. 휴가 너무 좋네요. 마음이 깜짝이야. 여기에서 앉아서 한참 찍을까? 저도 먹이주기 하고 싶은데. 어, 빨리 가자. 빨리, 빨리. 너무 무서워. 하늘먹장 체험 끝. 신난다. 너무 재밌는 책이 많은데요? 약간 뭔가 글은 없는데, 이런 예쁜 책.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사진 잘 찍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본 카메라로 잘 찍기 되게 힘든데, 오늘처럼 메이크업이 연한 날은 선명하게 차가운 톤으로 찍으면 되게 예쁘게, 이목구비에 집중이 되게 잘 되게 찍히고, 선명하게로 찍으면, 약간 따뜻하면서 이목구비가 강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추천드립니다. 하이. 더 모자 뭐 할까요? 다 고민 중이에요. 이거? 아니면 이거? 두 개 더 사야겠다. 어? 플렉스? 이거 진짜 예쁘죠? 제가 원래 모자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잠깐만, 나 이거 아까 모자 막 두 개 써보고 그러는 거랑 짜집게 해서 편집되면 진짜 웃긴 사람 될 거 같긴 한데. 오 마이 갓. 레전드. 저 걸프 언니 반. 이거 사야겠다. 사야겠다. 제가 이런 안경을 진짜 사고 싶었거든요. 어떡하지? 사야되나? 리핀 티셔츠. 헤이 걸스, 컴온.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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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나한테 더 잘 어울리긴 하는데, 이 모자를 옛날부터 사고 싶었어요. 이 네이비색 EML 로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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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바나나 쿠키. 에이스 쇼핑 에이스 쇼핑 완전히 갔어요 저희가 어제 쇼핑을 왕창 했거든요 나 탔고 과소비를 한 건 아니고요 저희는 엄청 예쁜 옷을 많이 샀는데 너무 귀여워 내 머리에 있는 것 같아 귀엽지? 너무 귀여워 나 봐 안녕 저희 꿈을 이루어왔는데요 오늘 제가 목장에 일을 하러 왔습니다 안녕 좀 이따 보자 너무 재밌겠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왜 벌써 왜 벌써 뭔가 힘들지? 소 친구들 먹이를 줘야 합니다 이것들을 여기에 옮겨야 되거든요 당겨서 덩치는 쟤네가 훨씬 큰데 너네가 훨씬 잘 먹는 것 같다 귀여워 안 돼 안 돼 안 돼 살려주세요 기다려 제발 기다려 제발 기다려 맛있구나 맛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뭐죠? 갑자기 뭐가 있는데요? 불길한 예감이 오 목장장님이 보내신 거예요 쓸어도 쓸어도 줄어들지 않는 이게 아니었나 두번째 동물 친구들 먹이주기 귀여워 맘마 먹자 맛있어요 오늘 밥은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밥은 못 먹을 것 같습니다 혜인아 미안 스스로에게 미안 얘를 뺀 수 아 아 노 노웨이 말도 안 돼 기분이 좋아요 저소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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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들 떨어진 밥까지 모조리 다 맛있게 먹어주길 바래 그럼 안녕 뱀 어머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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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네? 진짜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요? 아 이거 어떡해요 다 써도 이거는 제가 몰라요 말이 안 돼요 이건 아 안돼 그거 빨리 알려주세요 제발요 힌트 주세요 저기 뭐야 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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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 재밌어요 이거 목장사님 한번 만들어보세요 정말 오늘 재밌었지만 그 마지막 글자 맞추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아이디어가 엄청나신 것 같아요 목장사님 안녕히 계세요 재밌었길 바래요 안녕 저 오늘 약간 백자처럼 입지 않아요 긴장 긴장 앞에 보다 더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시하고 싶었는데 일부러 이 조명가식이 맞아요 진짜 예뻐요 테드립 맞아 저것도 저거 진짜야? 저것도 진짜 잘했어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진짜 재밌었어요 버니즈 분들도 여기 와서 꼭 다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